이 헌법재판소에 헌법재판관이 지금 임명되는 데 있어서 논란이 있는데요. 지금 인사검증을 통해서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 여기에 대해서 문재인 정권에서 또 한 번 상상하기도 어려운 그렇지만 예측 가능한 그러한 독재적인 임명 강행이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결격 사유는 차고 넘쳐요. 심지어 정치 9단 10단 얘기하는 박지원이 조차도 이미선 후보에 대해서는 그냥 주식을 하시지 그러십니까? 이렇게 비아냥거릴 정도로 말이죠. 이분들이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 이 이미선 후보가 남편이 지금은 현재 부산법원의 부장판사로 퇴직을 하고 그리고 나서 지금은 법조계 변호사로 있는데요. 이 오충진 변호사라는 분이 이미선 후보의 남편이에요. 부부가 법조계 판사 출신인데 이 사람들이 말이죠. 수십억의 재산을 가지고 있다 신고가 됐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왜 주식왕이다 이렇게 붙었냐면 재산의 70에서 80% 가까이 주식으로 보유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주식을 보유한 공통점이 뭐냐면 상당히 위험성이 있는 코스닥 주식을 말이죠. 상당 부분 차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일반 개미군단이나 또 이렇게 주식을 하더라도 말이죠. 안정적으로 하시는 분들에 비해서는 상당히 위험요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규모가 상당하다. 판사인데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주식을 한다는 게 여러분 나쁜 건 아니에요. 주식을 한다고 해서 위법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건전성이에요. 건전성이고 또 하나 공직자. 공직자가 주식이나 여타 이런 거 셌을 때 또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 그중에서도 공직자 중에서도 여러분 이 판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회에 사한 사한마다 굉장히 자유스럽지만은 않은 직업이에요. 그래서 이 판사를 말이죠. 사실상 성직자와 비교하는 예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판사로서 말이죠. 고위직 판사를 지내고 아무 탈 없이 나왔을 때 상당 부분은 우리 사회에서도 인정하는 부분이 윤리적이나 도덕적으로.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 판사라는 직책은 자기가 재판을 골라서 받을 수가 없어요. 어느 영역에서 어떤 판결을 내려야 되고 어떤 재판을 진행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고 본다면 이 판사직을 갖기 위해서는 말이죠. 판사직을 수행함에 있어서는 모든 사안에서 나름대로 굉장히 강직해야 되고 투명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떠어떠한 사안에도 굉장히 자유스러워야 된다. 얽매임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러한 직이 판사직입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이미선 판사,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 그리고 남편 오충진, 현재는 변호사입니다. 이분들이 과거에 보면 자기 자신들이 일반적이지 않은 회사에 상당수의 주식을 매입해서 가지고 있는데 이 회사가 과거 이 부부 중에 남편이 재판을 관장했던 그 관련된 기업체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 이게 지금 논란이에요. 이게 흔히 말하는 요즘 국회에서 여러분들 계속 손해원이 등등, 서영교 등등 얘기 나오는 게 뭐예요? 이해충돌방지법인데 굳이 따지자면 이 판결이 이 재판을 진행했다는 이유, 이것은 상당 부분 이해충돌에 부합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기 자신이 판사로서 재판에 의해서 어떤 판결을 했던 과거의 그러한 재판 이력 중에 말이죠. 상당수도 그 기업으로부터 그 기업에 관련된 주식을 보유했다는 겁니다. 이 판사가. 이거는 지금 좀 더 밝혀야 되고 따져봐야 되겠지만 그 자체만으로도 판사로서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그럼요. 여러 가지 논란의 문제가 있다. 논란이 야기될 수 있다. 이런 문제가 지금 나오고 있고요. 또 하나 말이죠. 사실 그 두 부부가 공직자인데 이렇게 주식에 몰빵할 정도로 상당 부분 시간적 여유라든가 굉장히 이례적이에요. 평범하지는 않다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좀 더 엄중한 잣대로 또 여러 가지 이념검진까지 가야 되는 것이 다른 재판관 후보 같지 않고 이 헌법재판관은 특히나 더하거든요. 단순 그냥 여러분들 사법연수원에서 판사, 검사를 나눌 때에도 상당히 판사직에 대해서는 좀 엄중하게 다루는 이유가 있는 것이거든요. 더군다나 헌법재판관. 더 신중해야 되고 엄중해야 되는데 지금 여당이든 야당이든 이미선 재판관에 대해서만큼은 강경 발언들이 많이 쏟아지고 나고 있어요. 그렇죠. 이건 자격 자체가 논란이 되고 있는데 문제는 지금 청와대에서 무엇을 면피 삼느냐면요. 이 남편 대신은 이 오충진 변호사가 요즘에 SNS가 발달돼서 그런지 말이죠. 서신도 아니고 무슨 다마문비와 기자회견도 아니고 이 SNS로다가 글을 올렸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견해를 밝힌 건데 무슨 얘기냐면 자기들이 그렇게 상당수의 거액의 주식을 갖고 있지만 자기 연봉이 과거에 5억 3천만 원이었대요. 연봉이 5억 3천만 원. 이 5억 3천만 원을 흔히 말해서 10년이나 15년으로 한 사람의 어이가 엄청나죠. 그렇죠. 그러면 한 60억, 70억 되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보유한 주식보다 실제 소득이 상위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계산성으로. 그러니까 산술적으로는 맞아요. 계산성으로는 맞는데. 이분은 우리 국민들이 따질 때, 반문할 때 어떻게 답변할지 모르지만 이 오충진 부분은 먹지 않고 입지 않고 쓰지 않고 다 모았을 때 계산수치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서민들은, 우리 국민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수입 대비, 물가가 올라가지고 많이 벌지만 그만큼 많이 지출한다는 게 우리 국민 정서잖아요. 그렇죠. 심지어 박영선 후보 보세요. 연 생활비 4억 5천만 원 얘기 나오잖아요. 만약에 꼭 같이 이렇게 비교할 수는 없지만 박영선 씨의 잣대로 비춰본다면 5억 3천만 원 거의 다 쓴 거예요. 그런데 뭘 모아요? 그렇잖아요. 예를 들자면. 그러니까 어이가 없어요. 그런데 이 5억 3천만 원을 10년, 15년 모은 금액으로 자기 주식 보유에 가고 비교 검토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내가 그동안 이렇게 6, 70억을 벌었기 때문에 지금 가지고 있는 주식, 값어치보다 조금 더 벌었다. 이렇게 궤변을 늘어놓는 글을 SNS로 올리면서 또한 자기 부인을 어떻게든 헌법재판관에 올려놓기 위해서 남편이 말이죠. 참 이게 좋은 얘기인지 나쁜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물론 하긴 요즘 남녀평등이 충분히 가능한데 이 오춘진 씨가 하는 말이 모든 경제권을 자기가 가지고 집안살림을 다했기 때문에 자기 부인 대신은 이 이미선 씨,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께서는 돈에 대해서는 모른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김의겸 전 대변인, 이 대변인은요. 흑석동에 주상복합이 상가를 사면서 말이죠. 25억이 넘는 상가를 사면서 이것을 모두 처음과 끝을 추진하고 결정한 게 자기 부인이다, 난 모른다 그랬는데 이번에 이 이미선 씨는 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거 모두 내 남편이 했지, 난 모른다 이거예요. 이게 지금 이 정권 들어와서 말이죠. 이 인사검증을 하면서 아주 재미난 일들이 많이 나와요. 부부는 말이죠, 일심동체. 그리고 한 이분을 덮고 잔다. 우리 어른들이 생각할 때는 부부끼리는 비밀이 없다. 이렇게 우리가 통상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무리 시대가 변했다고 해도 부부끼리도 누구나, 남하고도 공유할 수 있는 비밀 같지 않은 비밀도 부부끼리가 모른다라고 그러니까 서로가. 그런 식으로 따지면 이런 거죠. 시대에서 보도는 했지, 우리 기자가 한 거지 저는 모른다. 그런 거예요. 가방에 섰습니다. 그런데 시대에서 기자가 했는데 기자를 갖다가 처벌하시든지 조사하세요.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요, 그런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진짜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런데도 지금 얘기가 임의선 후보를 강행할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전에는 논란이다 뭐다 얘기들이 많이 나왔는데 이제 논란 같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김의겸 전 대변인 자기 부인 탓하고 결국에는 알고 보니까 말도 안 돼. 공동명의의 부인 탓을 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임의선 후보도요. 오춘진이라고 하는 자기 변호사, 그러니까 자기 남편 되시는 분이 SNS로 부인을 편들어주기 위해서 글을 올려서 해명 아닌 해명을 했는데 이 해명이 또 하나의 자충수가 되고 있다. 국민들은 말이죠. 논란이 되죠. 5억 3천만 원. 연봉 5억 3천만 원인데 그러면 10년, 20년은 한 푼도 안 쓰고 그걸 모은 거로 기준을 따진다면 그럼 저 사람들은 판사인데 별도로 무슨 알바가 있었냐. 아니면 별도의 또 다른 어느 곳에서 소득이 있었던 얘기 아니냐. 월급은 연봉은 다 저금하고 나머지 그동안에 애들 키우고 자기들 먹고 살고 옷 입고 이거는 또 다른 어디에서의 수입처가 있느냐. 그럼 그걸 밝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계속해서 변명은 말이죠. 또 자꾸 변명, 거짓말은 거짓말을 낳는다고 그러는데 이게 지금 계속해서 덮으려고 그러다가 또 하나 나오고 또 하나 나오고. 이러한 형국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 같아요, 이미선 씨는. 천하에 10개 이상의 범법 사실 같은 게 드러날 수도 있는 그러한 사람도 장관이 됐는데 하물며 내가 안 될 수 있냐. 그래서 이분도 자진 사퇴는 안 할 요령으로 있어요. 왜냐하면 이번 정권의 특징이 장관 이프고 하는 사람이나 누구나 말이죠. 원래 그 전에 박근혜 정권이나 그 전 정권, 노무현 정권 때에도 자진 사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검증 잣대를 넘기가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보니까. 그런데 이번 정권은 절대 자진 사퇴할 일이 없답니다. 그게 왜 그런가 하고 확인을 해보니까 어떠한 경우에도 심지어 박영선, 김현철 이런 사람들이 통과할 수 있다는 것은요. 어느 국민들 5천 명이 다 문재인 정권 하에서는 장관도 될 수 있고 그리고 정과가 아무리 많고 무기수, 살인마. 그래도 문재인 정권 하에서 문재인 정권에서 발탁만 하면 추천만 하면 장관, 헌법재판관 하는데 크게 무리가 없다는 얘기까지 나와요. 네.